칼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무기이자 도구로서 강력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꿈에서 칼이 등장하는 것은 대체로 갈등, 권력, 보호, 공격성, 그리고 결단력과 같은 다양한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칼 꿈은 개인의 감정상태나 심리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개인의 무의식에서 표출되는 내면의 갈등이나 충동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꿈의 여러 의미를 분석하고, 꿈의 몽 이론 및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칼은 무기로 사용되는 도구로, 꿈에서 칼이 등장하는 것은 종종 내적 또는 외적 갈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누군가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한 갈등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다른 사람과의 충돌일 수도 있고,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감정적 또는 심리적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칼은 날카로운 도구로 결단력과 선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칼을 사용하는 행위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결단력을 발휘해야 할 때임을 암시하며, 자신이 취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압박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칼은 또한 방어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꿈에서 칼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꿈은 자신을 둘러싼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칼은 분노와 복수심의 상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누군가를 칼로 찌르거나 칼에 찔리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억눌린 분노나 복수심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꿈은 자신이 현재의 상황에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하며, 때로는 그가 현재의 갈등 상황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칼에 찔리는 꿈은 상처와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감정적 또는 심리적 상처를 입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칼에 찔리는 꿈은 배신감, 실망 또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의미하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내면 깊숙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녹슨 칼을 보는 꿈은 지나간 갈등이나 오래된 문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녹슨 칼은 과거의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상징하며, 꿈꾸는 사람이 과거의 갈등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여전히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칼을 잃어버리는 꿈은 권력이나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의 힘이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결단력이나 방어력을 의심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칼은 주로 권력과 결단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꿈 해석서에서는 칼이 용기와 남성성을 상징하며, 꿈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을 나타낸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꿈 해석서에서도 칼은 신성한 정의와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칼을 들고 있는 꿈은 신이 주는 권력과 보호를 의미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칼 꿈이 개인의 내면적 갈등, 공격성,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칼이 꿈에서 나타나는 것이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에서 억눌린 감정이나 갈등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칼은 자아의 방어기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또한 칼 꿈이 꿈꾸는 사람의 결단력과 자기 통제력에 대한 상징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자신에 대한 의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3.3 실제 사례 사례 1 직장 갈등을 반영한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직장 동료와 칼싸움을 벌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직장 내 경쟁 상황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내면에서 느끼는 갈등과 공격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고 동료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례 2 결단력에 대한 의심을 나타낸 꿈 한 여성이 꿈에서 칼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가 자신의 결단력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재평가하고 더욱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례 3 과거 상처를 상징한 꿈 한 남성이 꿈에서 녹슨 칼을 발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과거 상처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칼 꿈은 갈등, 결단력, 보호, 분노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적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과 현대 심리학 모두에서 칼은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지며, 꿈 속에서 나타나는 칼의 모습은 개인의 내면적 갈등이나 감정적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칼 꿈이 꿈꾸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그 꿈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의 몽을 통해 칼 꿈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내면적 갈등과 감정을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검도나 펜싱 시합 또는 칼 싸움을 하는 꿈 상대방을 이기면 다툼이나 말썽이 생기고, 자신이 패배해 얻어맞으면 질병이나 손재미, 무한이 발생한다. 고기를 칼로 써는 꿈 건강을 조심할 꿈이고, 개고기를 먹어보면 구설이나 손재수를 조심하라. 고대의 돌칼창 등의 무기가 보이는 꿈 오래된 유적지에서 북보급 유물과 보물을 발굴해낸다. 과일을 손에 들고 식칼로 자르는 꿈 이런 꿈을 꾸었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교회 절에서 칼 보물 등을 하사 받는 꿈 당신의 앞길에 은혜가 가득할 대길몽이다. 각 방면으로 행운이 뒤따른다. 군인용 칼을 얻은 꿈 자신의 지위가 높아져 여러 방면으로 몰두하게 된 긴 칼을 얻는 꿈 아내나 애인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예상되는 꿈 남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꿈 남의 가슴을 칼로 찔렀던 꿈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당신의 경쟁자를 물리치게 되거나 경쟁자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당신이 우세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꿈이다. 또는 이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처리해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남을 칼로 찌른다는 의미는 그 사람을 실력으로 물리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남의 칼을 줍는 꿈 외부에서 소식이나 손님이 오게 된다. 남이 칼로 자신을 위협하는 꿈 성적인 행위에 호기심이나 불안감이 반영되는 꿈 낯선 여자로부터 자신의 가슴을 칼로 찔린 꿈 칠 수 없는 애군이 찾아들거나 능망견등과 같은 질병에 걸려 수술을 받게 될 진처 누군가의 목을 칼로 베었는데 피가 나지 않는 꿈 노력을 했으나 성과가 없는 꿈 달려드는 용을 총이나 칼 따위로 죽인 꿈 주변 인물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제압하게 됨 덤벼드는 용을 칼낫 등의 무기로 죽이는 꿈 덤벼드는 용을 칼낫 등의 무기로 죽이는 꿈은 일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대업을 완수하게 된다. 돼지 머리를 삶아서 칼로 썰어 그 일부를 감추는 꿈 사업상 장부를 위조해 세금의 일부를 급한 곳에 활용하게 됨 두 사람을 단칼에 베어 죽인 꿈 한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일을 성사시키게 될 진처 목와 한 캐를 칼로 여러 쪽으로 자르는 꿈 생산 및 주식에 투자한 것이 뜻밖의 허황을 맞아 두툼한 배당금을 받는다. 부모의 유산 부동산 등을 형제끼리 나누어 차지한다. 목에 칼을 쓰거나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지는 꿈 오한이나 질병 등 재난 손실을 치르게 된다. 물을 도마 위에 놓고 칼로 썰어서 깍두기를 만드는 꿈 부모의 유산을 놓고 형제 간의 싸움을 하다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법적 지분인 몫을 각자가 차지하게 된다. 생산 소비 지출 실패 등이 있다. 물건을 칼로 자르는 꿈 어떤 일을 하는데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을 정확히 구분할 일이 생길 진처 물고기를 창칼이나 막대기 송곳 따위로 찌르는 꿈 질병이 생기거나 몸을 다치는 우한이 발생하게 된다. 뱀이 칼을 삼키거나 큰 뱀을 칼로 베어 죽인 꿈 지위가 높아지거나 재물을 얻는 등 만사가 되길 할 진처 세문돼지 머리를 칼로 썰어 그 일부를 다락에 넣어둔 꿈 전세금의 일부를 차용 형식으로 얻었을고 일부만 남을 것을 예시한 꿈이다. 상대방과 칼싸움을 하는 꿈 시비가 생기거나 자기와 실력이 비슷한 사람과 경쟁하게 될 진처 상대방을 칼로 죽인 꿈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될 진처 상대방을 칼로 찔렀는데도 죽지 않고 자기를 쫓아오는 꿈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심한 고통이 시달리게 될 진처 상대방의 가슴을 세게 때리거나 칼로 찌르는 꿈 경제업체의 핵심적인 부문에 타격을 입혀서 자신이 이득을 얻게 된 상대방이 칼로 위협하는 꿈 실제로 싸움과 소송이 생기거나 나쁜 자에게 공갈 협박을 당한다 수술, 사고가 발생한다 상대방이 칼춤을 추는 꿈 어떤 자가 자신의 일에 시비, 기평등을 한다 손가락 두 개가 칼이나 가위 등으로 잘리는 꿈 형제 또는 동업자, 친구 등을 잃게 될 진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에 식칼을 버리는 꿈 자신의 성적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생각을 나타낸다 실수로 칼이나 도끼에 다치는 꿈 돈을 잃게 되거나 재수가 없어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하게 될 수가 있다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총탄, 탈, 몽둥이 등에 의해서 타살되는 꿈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남의 힘에 의해서 적절한 방법이 적용되며 일이 이루어진다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칼을 남에게 떼앗기는 꿈 사업의 부진이나 차질 또는 업무와 연관된 낭패 내지 손실, 재물의 파탄이 발생하는 장애를 치르게 된다 여성이 큰 칼을 차거나 떼어드는 꿈 온수가 대통하여 입신 공명할 길몽 여자가 보검을 지녔거나 큰 칼을 떼어드는 꿈 임신을 하거나 이권이나 재물이 생기게 된다 예쁜 처녀가 시퍼런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떠 뽑는 꿈 능마경 또는 가슴에 병이 들어 수술받을 것을 예시한 꿈이다 옛날 장군들이 칼을 가는 꿈 협격한 공을 세울 것을 암시한 꿈이다 작가, 예술가, 예능인 학자, 운동선수들에게 최고의 길몽이다 곧 유명해질 꿈이다 의사가 수술 칼을 보여주는 꿈 실제로 지병과 사고로 인하여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수술, 사고 우한 등이 발생한다 의사가 자신의 칼로 수술하는 꿈 자신의 사업이나 일을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게 되고 이를 비판하거나 검토하게 될 진처 이무기가 칼 찬 사람의 주의를 애워싸고 있는 꿈 경영하는 일이 잘 진행되며 특히 활을 쏘아서 뱀을 마치면 운수대통하고 재수가 있을 진처 잉어를 칼로 외치다가 살을 베는 꿈 교통사고를 당하다가 수술을 하게 된다 질병으로 병원 출입이 잦다 자신의 머리칼이 백발이 되어 산신령처럼 보이는 꿈 그 모습이 당당하다면 건강 장수, 편안한 생활, 높은 인격을 누림 자신의 칼을 남에게 주거나 잃어버리는 꿈 자기의 권리나 명예를 잃을 꿈 자신의 칼이 녹슬어 있는 꿈 질병에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암시 자신이 칼로 찌른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고 그것이 자기 몸에 묻는 꿈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할 일이 생기거나 남의 사업을 거들어 돈이 생긴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칼춤을 추고 있는 꿈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에 시비, 귀평, 도전을 해올 침초 장대 칼총, 기타 무기를 들고 춤을 추는 꿈 협조자, 단체 또는 과학의 힘을 빌어 상대방을 공격할 일이 있게 된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부상을 당하거나 적의 총에 맞던가 창이나 칼에 찔리는 꿈 재물과 이권을 얻게 되고 관공서나 공기관과 연관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며 원하는 목표 또한 성취되고 여러 사람들의 추대 내지 존경을 받게 된다 지위가 높은 귀인에게 화려하게 치장된 총이나 칼을 선물 받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월급쟁이는 승진, 영전하며 질이나 명예가 높아지고 재물과 이권이 생기는 초망성추와 더불어 부기가 얻어지게 된다 미혼 여성은 훌륭한 남성을 배우자로 맞이하게 되며 장차 귀하게 출세할 자녀가 임신될 태몽인 경우도 있다 상탈도끼 등이 무기에 찔려 피를 흘리거나 우려가 치밀어 분노가 폭발하는 꿈 음식이 생기거나 재물의 이득이 얻어주고 구하는 일이 의도대로 성취된다 처녀가 자신의 가슴을 칼로 찔렀다가 뽑는 꿈 가슴에 관계된 병을 얻어 수술을 받거나 주변 인물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진초 처음 본 여자에게 칼로 가슴을 찔린 꿈 여기서 처음 본 여자는 간호원을 상징하여 병에 걸려 수술할 일이 생길 진초 또 일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해야 하거나 성과가 없을 진초 총타를 가지고 자살하는 꿈 구기명화를 누리게 될 길몸이다 칼창 등에 달을 몸이 베어지는 꿈 사람을 베거나 나무로부터 당하여 피가 나는 것을 보면 금전상의 행운이 있다 다른 사고라도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 재운이 있다 칼로 모과를 열어 조각 낸 꿈 생산미 주식에다 투자한 것이 뜻밖의 호황을 맞게 될 진초 부모의 유산을 형제끼리 나눠갖게 될 것을 암시 칼로 물을 자르는 꿈 임산부는 혹 유산이나 임신 중독이 생기고 사업가는 실패수가 있다 칼로 물건을 자른 꿈 어떤 일을 하는데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을 정확히 구분해 놓는다 칼로 사람을 찌르는 꿈 도리어 세력을 잃게 되지만 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칼로 시원스럽게 찌른 꿈은 현실에서 통쾌한 일이 생기고 권세나 지위를 얻게 된다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죽지 않는 꿈 운세감 없이 불길한 흉몽으로 매사가 어렵게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부설수에 오르게 될 진초 칼로 상대방을 뺀 꿈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된다 칼로 음식물을 썰거나 나무 연필 따위를 깎는 꿈 어떤 일을 분할 분배 정리할 일이 있게 된다 칼로 이불 또는 베개를 찢어 훼손하거나 칼을 침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꿈 근친 가족, 배우자, 연인에게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사업 또는 재물과 연관된 일이 말썽이나 손실에 부딪히게 된다 칼로 잉어를 자르다가 살을 베인 꿈 사고를 당하게 될 진초 질병으로 병원 출입이 잦아질 것을 암시 칼로 황룡을 베자 큰 소리를 내며 죽은 꿈 적을 물리친 승전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될 진초 칼에 가슴을 찔리는 꿈 말썽이 많던 일들에 대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된다 칼에 관한 꿈 협조자, 방도, 능력, 권세, 힘, 위험물, 이펜탄자, 펜 등을 상징한다 칼에 목이 잘리는 꿈 직장에서 파면을 당하거나 사건 관계로 위법 조치되어 구속된다 칼에 손이 베이는 꿈 칼에 손에 베이는 꿈은 일진이 사나워지고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손이 절단되는 그러한 꿈보다는 강도가 약합니다 칼에 찔려 다리에서 피가 나는 꿈 재물과 명성을 함께 얻게 된 칼을 남에게 빌려주든지 빌려왔던 칼을 되돌려주는 꿈 우한 내지 손실이 발생하여 곤란과 말썽을 겪고 재물 및 직장과 연관된 피해를 치르게 된다 칼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잃어버리는 꿈 자신의 권리나 명예를 잃는 등 흉하고 좋지 않음 칼을 들고 덤비는 강도에게 쫓기는 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중단되거나 윗대 온 상태에 빠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할 침조의 꿈 칼을 물속에 던져버리는 꿈 아내나 애인의 신변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꿈 칼을 빼어들고 있는 꿈 남의 글을 논평할 일이 생기거나 좋은 방도 능력, 협조자에 의해서 계획한 일이 잘 추진된다 칼을 빼어들자 검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꿈 술이나 음식이 생기고 연회에 출입할 일이 생기게 된다 칼을 차고 쇠사슬을 쓴 채 집으로 들어오는 꿈 부설, 규쟁 및 손재가 발생하게 된다 칼이 가만히 바늘로 변하는 꿈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도를 얻게 된다 칼이 녹슬거나 부러지는 꿈 정신적, 육체적인 명예 걸리거나 협조자가 튼튼치 못하고 패배 좌절, 성불능 등이 있게 된다 칼이 하천이나 우물 속으로 떨어져 분실하는 꿈 가까운 가족이나 처첩에게 흉엄한 일이 발생하거나 손재수가 생기게 된다 칼이나 도끼 등의 날이 저절로 부서져 망가지는 꿈 장작 흥리권이나 재물이 생기며 지위가 높아지고 입신 성공과 번창이 따르게 된다 칼이나 도끼를 갈아서 날을 세우는 꿈 널리 명성을 떨치고 입신 출사할 기회를 얻게 되며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여 성취와 발전을 이루고 유명해질 것이다 칼이나 연장을 땅에 박아 땅이 갈라지는 꿈 자신의 권력, 주장, 학설 따위로 기성관념을 타파할 수 있게 된다 톱질을 하든가 칼도끼 대패 등으로 자잘하게 자르고 부수는 일을 하는 꿈 재물이 흩어지고 경영하는 일에 재수가 없으며 장애와 손실을 겪게 된다 모질만으로 물건의 형체를 만들어야 이롭다 한탈로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이는 꿈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 일이 잇따라 성사된다 여기다 한숨을 정한 이름으로 삼 biograph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